그래서 우리 내일 뭐하냐? 욕한 욕한 욕한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온셈 온셈 온셈이 무슨이지? 온셈 타먹어 온셈 타먹어 온셈 타먹어 어떻게 하냐? 떡은 찍어 먹으러 신속끼림 나 줄래? 혹시 너네 먹을래? 마니야 혹시? 사진나 먹어볼래 그래 먹어봐 난 꿀떡이 안먹어 나 신속끼림 못먹냐? 여기 있냐? 네 찌개해보니까 맥주로는? 내게 내가 떡이 맞아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래맞습니다 여기가 아래맞습니다 아 아래맞 노르셀색으로 구분하래 레귤러는 노랗고 레귤러는 빨간색인 우리가 뭐야? 무조건 휘발유 뭐가 휘발유라는 거죠? 네 빨간색 빨간색이 휘발유? 어? 어? 삼합사람이세요? 아니야 아니야 한국사람 방금만 진짜 잘하시네요 조금만 조금만 하는게 아닌데? 대한방글 대한방글 그러면 차 렌트비는 다 결제하셨는데 여기서 EDC 렌트비랑 NOC 보건만 계산 부탁드릴게요 880원으로 했습니다 우와 진짜 진짜 잘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외웠어요 메일을 한국어를 한국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가보셨어요? 엄청 자연스럽게 하시네 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아 이거는 그러게 오 뭐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기 24시간 통역사를 따라 있습니다 이게 다 드릴게요 아리아가토 고자이마스 네 저거 옆에 가고 야 차리 야 너 괜찮냐? 너 가득찬 것 같은데? 일단 긴장부터 하자고 긴장부터 하자고 이거냐? 확실히 뭐일까? 아이고 이편번호로 이편번호로 치는 안되나? 뭐 없나? 맥코드인가? 맥코드인가? 말 되냐 이거 어? 가나가 와 가나가 와? 일단 도쿄긴 해 아 아 똑같아 됐다 전화번호로 하는게 제일 빠른 야 근데 톨비가 35,000원이라고? 지린다 그래 죽었다 통화로 내야 돼? 어 이제 다 저걸로 내야 되는거야 일단 가자 뭐 어차피 이미 했는데 아니 개념가 다섯개야 그러냐? 무료루트 이런거 있나? 맥코드 근데 4시 17분에 도착한다고? 퀵 2시 4분 이게 35,000원? 어 그래서 어떻게 해? 한다? 일단 지금 뭐 딴거 신경쓸 때가 아니야 야 잠깐만 이XX 언어도 이XX로 나오는데 다섯개 실제 교통 규제에 따라 주행하여 주십시오 라는데? 살아서 보자 살아서 보자 살아서 보자 이거 좀 길게다 좌회전은 짧게 1km 앞에 위계소가 있긴 한데 여기가 쓸셈이잖아 멜리만주 파나? 아 내가 열어줘야 된다 됐어 진짜 여기 들을 수 밖에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근데 여기서 먹으면 가서 밥 먹기 힘들잖아 왜? 다 여깄네 다 여깄네 어차피 약간 간식거리 느낌이네 어? 여기 있다 아 그래 난 이런게 필요했어 맛있는걸로 골라서 먹는거같은데? 나는 비빔무동 먹을거임 안 비리다고? 일본 계란이 막 되게 이게 얼마야? 이거 5,000원 사이서? 어 어 너 또는 그냥 딱 계란밥 계란하고 찌워놔서 먹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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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일단 약간 비상탈출 장르 같은 거 아닌가 어 어 어 무서워 누르면 안될 것 같아 일단 갑자기 나 위로 뛰어나가는거 아니야? 가보자고 다시 토요렛도 덕분에 스파 토요렛 아쿠다사이 토요렛 아쿠다사이는 진짜 존나급 할 때 아니에요? 화장실 토요렛 화장실 주세요 토요렛 아쿠다사이 그냥 그냥 복귀하는거야?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이런거 토요렛 아쿠다사이 대화무수 normale 오 환경 이어 막 병아리들 같아 하하 귀엽노 자식들 너무 웃긴가봐 애인가봐 뭐이냐? 쳐다보는데? 말을 되게 이쁘게 문형이 되니까 나 지금 그리는 것 같지 않냐? 저거 한 세 바퀴, 네 바퀴 지나가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몇 명이요? 4명이요 2명이요 뭔 냄새야 이게? 스윙칩 썩은 냄새 나는데? 내 손과 함께 중화자 아아 무슨 냄새? 병원에서 많이 나는 냄새잖아 랍스 먹고 삶아서 피가 나는데 약간 그런느낌 근데 귀엽다 그냥 마른 한주 모둠 같지 않냐? 나도 계란말이도 맛있어? 나 방금 이 일을 안 씹었어 입술로 씹었어 근데 되네 이건 뭐? 곤약 같은 거 간이 잘 되어있다 어? 의외인데? 보통 이거 약간 가래 같아서 안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만할 거 없고 싶어요 그치? 이건 뭐냐? 무슨 맛나? 약간 이거 그거야 양갱 느낌 양갱인데 근데 맛있어? 뭐야? 지금 가게에서 하나 지금 그냥 이건 이건 뭐야 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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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온센하고 나시겠어요? 일본어로 지메시키고 일본어로 지메시키고 영어로 지메시키고 저희는 여기 러비아리에 그리고 너비아리는 인털플로우 303 지금 이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 해? 1층에 4시꺼 바로 할까? 5시꺼 5시꺼 3시꺼 할래? 우리 3층이 집이잖아 이제 러비아리가 가능할까요? 네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망가코너 맞나요? 망가코너 감사합니다 뭔가 느낌이 이거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양말같은거 뭐야? 양말 맞냐? 유튜브 앞 양말이야? 그것도 3개 챙기자고 어? 나쁘지 않은데? 귀엽다 귀엽다 어떤게? 그러네? 동네가 좀 확실히 아기자기해졌네 오늘 쇼케이스 시작합니다 유카타 3장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라지 사이즈 3장입니다 바지가 없냐 왜? 유카타 원래 단벌이야 진짜? 위에만 있는거야? 그러면은 길지 않아? 내가 아는거야 바지 없는거 아는데 실빗 보여줄게 이렇게 짧지 않나? 다 보이는데? 나 이거 허리를 다 말아 나 섹시하게 해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안전보호대 그게 왜있어? 몰라? 이거 묶으니까 어떻게든 묶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거 많이 보여 나 배꼽 보여 귀엽다 이게 어피스야 어피스 위에 있는거야 이거 입고 이거 입는거라는거지 이해했어 지금 다 갈아입고 이거 편하잖아 이거 무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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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야가 바로 가면이 커다라임 다행이다 거기 있으면 편집 안아있네 나 노출증있잖아 잘 잡는게 어 잠시만요 이거 발가락이 이상하게 들어가는데 할까? 이거 발가락이 되게 우겨 들어가 자물아 뭔가 이렇게 가위바위보처럼 있으니까 과연 그거 약간의 모델이 이거 코코리 섞어 하는거 아니야?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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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손이 불러 안된다고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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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지금 아주 두려워 화난지 화난지 야 침구력 되게 좋은데? 그래? 되게 폭탄폭탄해 아휴 아웃 좀 쉬다 바로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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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빨려 들어가 이거 우마이 가자 가자 우유 아무도 없지? 야외인데? 야외라고? 나도 반영이야 잘했지? 야야야야 야자자자 머리도 까먹어 나도 까먹어 야 너는 내 카메라 앵글에 절대 속하지마 야 무지개 놓으냐 넌 비교적 생각하는거 아니야? 어우 어우 좋다 어우 야 진짜 좋아 빨리 들어와 여기는 이런 층이 한 3개정도 있대 이렇게 운찬하는 데가 여기랑 1층이랑 루프탑까지 다른 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이 무릎 잘 가려놨지? 나 나와봐도 돼요? 딱 내 얼굴로 이렇게 쏙 가려서 너 따라가가지고 야 이 무릎 나오기 전에 얘기해 내가 무빙으로 너 하반신 가려줄게 이렇게 오케이 띠그덕 띠그덕 야 우리만 있을 수 있으니까 좋다 그래 나 야 그냥 머리가 미친거 같잖아 어? 어? 박새로인 원하는대로 근데 여기 머리가 끝났다 우리 뭐 먹는다고 그래서? 가보자 어 이거 보니까 일본사람 느낌 확 나긴 한다 어쨌든 약속대로 로손 엔딩 해버리네 산 진짜 많다 쟤니 서있냐? 웨이팅이 있냐? 안 먹었어? 이거 먹다보면 금방 먹어 이거 먹던데? 뭔데? 이거 스파게티인가? 스파게티? 맛있겠다 근데 오늘 방에 렌즈 있냐? 그러게 1층에 있지 않냐? 모르겠다 여기 어디 있을거야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은가? 사래? 야 이 도시락 먹자 이런거 샌드치 하나 먹자 샌드치? 샌드치 하나 먹자 샌드치? 아까 먹은거? 아까 먹었으니까 이런거 어때? 신선하게 안 꼴리구나 약기소바 같은거 어때? 아파두바 하나 먹어볼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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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망와 엉망와 나 근데 편색깐 저는 아니야 진짜 맥주 10캔 샀어요 봐봐 야 잠깐만 우리 나무젓가락 저기 있냐? 뭐 있지않을까? 안 돼 어떻게든 갖고오기냐 아니면 저기 갔다와보기냐 어떻게든 갖고오기냐 어떻게든 갖고오기냐 로비정도까지 가보기 회전까지 오마하진 말자 야 나무젓가락이 없냐 나 일단 스파이 필요해 근데 이거 스파나 챙겨줬는데 왜 나무젓가락 안 챙겨냐 스파이 있어? 챙겨줬어 어디 이거 먹으라고 하는지 아니 이거 먹으라고 하는지 챙겨 없어 야 이거라도 해줘 그냥 이거라도 하자 아 요거트 스파이야 아 이거 하는거 아니야 그럼 그냥 하자 키친만 갔다와보자 있으면 갖고오는거 말해봐라 안 내려가? 어 키치까지만 로비 안 로비? 아니 키치는 있을거 같아 잠깐만 안나영 지금 나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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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있겠지? 딱 봐도 없어보이긴 하는데 소 솔 언제 먹는 건강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어 완벽 except 안주러워 안주부릴래? 안주러워 옥차옥차옥차옥차옥차옥차옥 나 맡은거 아니 그건 상도가 의미가 없어 온도어에다가 발라놔 둘이 뭐하냐? 둘이 챌린지 같은거 아냐? 야 너랑 짠한거다 나도 먹고싶으니까 짠 짠 해불렀어 한 번에 확 따는게 나아 지금 한 번에 땡겨야돼 아 그러네? 따는게 훨씬 낫고 그래도 똑같이 올라오긴해 내가 이거 많이 당해왔거든 근데 이러고 나니까 아랫부분으로 가면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아랫부분이 맛없더라고 그래서 이 맥주를 별로 안시키는거에요 아하하하하하하 완성 넷플릭스가 셀까? 보자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죠? 최선의 옹선이 어디어? 최선의 옹선이 어디 start? 좌유전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 영업중 영업중 바로 들어갈수있다 어 뭐야 자리좋은데? 나도 내가 영상아 3개? 난 튀김 한국일도 오빠 손들어 오우 안나고? 안나고가 관절이 안나고가 관절이야 감사합니다 이거 텐퍼라 네 텐퍼라 네 이거 텐퍼라 이거 고소파 네 감사합니다 고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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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소스도 좀 따뜻해 진짜 소식감이 났어 여기 보고 배달차는 오동먹으라 고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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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쓸 필요 없다는거지 소식감 너무 고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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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지는게 어느정도까지는 괜찮았거든 갑자기 어느정도에서 왜곡되지 이게 광각이라가지고 엄청나 웃기네 화면을 꽉 채우는 그거 원래 막 셔츠 찍을때 이렇게 찍잖아 아 맞아 헤어살롱인데? 저기 있긴한데? 가보자 야 근데 왜 오징어 사진이 걸려있냐 야 긴장된다 두 분 계시네 야 근데 왜 생선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컷도 부탁드립니다 아 1명 1명이요 컷도? 아 컷도? 아아 어 뭐야? 두 분이나 이미 있어 아 예약이네 다음에 올까? 난 일단 느낌은 확실한데 여기 장인 느낌 나잖아 뭐라 적어야 되냐? 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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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무? 아아 문자인 이유 네 시작인 사람 시작인 사람 시작인 사람 오 오 안 맞을래? 위에서 위에서 진동 크크크크크크크 하지만 아유 이쁘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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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였어? 고구마였어 방금 나 베이비 파워데도 바르긴 했거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스타일이 있습니까? 6mm 6mm natural 나이스 아 제 스타일 네 네 네 네 일본어는 조금 더 이상 아 아 아 아 아 일본어는 어디에 공부하는지? 아 아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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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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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아 중학생 일본어 일본어 그리고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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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영화 영화 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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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니언고 샌스 미니언고 샌스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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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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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섬 이쁘다 이거. 너는 배고파지면 얘기해 나 언제든지 배고프니까? 방금 뭐 먹은 간식이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